찰리급 잠수함은 소련의 공격원자입니다. 1966년 1번 함인 K-43 이래 1972년까지 11척의 찰리 1급이 진수되었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6척의 찰리 2급이 진수되었다. 1988년 인도가 소련에서 수중 배수량 5100톤의 공격원자 및 찰리급 잠수함을 리스했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인도와 군사적으로 대립중인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수중 배수량 5500톤의 공격원자 및 한급 잠수함을 리스하려고 했다. 파키스탄은 1991년 인도가 소련의 찰리급 잠수함을 반환하면서 한급 리스 계획을 취소했다. 인도 최초의 국산 전략원자 및 아리한트급 잠수함은 찰리 2급과 매우 닮았다. 찰리 1급의 동체 후미에 8미터를 연장하여 무게 3톤 사거리 110km p120 말라키 대한 미사일 8발을 탑재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인도가 리스 했었던 찰리 2급과 매우 닮았다는 인도의 아리한트급 잠수함에는 무게 7톤인 사가리카 미사일 12발을 탑재했다. 1톤 탄두시 사거리 700km, 180kg 탄두시 사거리 1900km이다. 요즘 수소폭탄인 열액탄두 1개의 무게가 190kg 정도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